이 영상이 끝나고 난 후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걷는 방식으로 한번 걸어 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100% 쫙 펴져 갖고 뒤꿈치 끝부분을 바닥을 찍으면서 걷는다면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연이어서 영상을 두 개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쿼트라던가 하체 운동을 할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반면에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떨 때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면 그냥 걷는데 아니면 러닝머신을 조금만 하셔도 무릎에 통증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분명히 무릎을 혹사 시키거나 운동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무릎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해결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걷는 자세나 뛰는 자세만 봐도 이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직접 한번 걸어 보셔야지 100%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걸어갔던 거랑 지금 걸어가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옆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나 뛸 때 무릎을 100% 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걷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지금 살짝 걸어 보세요 원래 걷던 방식으로 무릎이 100% 안 펴지고 살짝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걷게 되죠 근데 약하게 뛰거나 심지어는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걷냐면 두 번째로 걷는 영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무릎을 완전히 락아웃을 하면서 피세요 우리가 터덜터덜 걷는다 그러죠 무릎이 살짝 굽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퇴로 걸어줘야 되는데 무릎관절을 완전히 펴서 무릎관절로 걸고서 걷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이유가 단지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100%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음걸이 방식이 관절이 건강하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이 흘렀을 때 100%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저쪽으로 한번 걸어 갔다 와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걷는 상태에서 자 지금 무릎이 앞으로 내딛어도 무릎이 100% 안 펴지고 살짝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힘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 대퇴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어요 건강하게 걸으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걸음걸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무릎을 완전히 펴요 그리고 뒤꿈치 끝쪽을 찍게 되죠 바닥을 자 대퇴에 체중이 실려요? 대퇴에 체중이 아마 안 실리실 거예요 무릎 관절로 그냥 100% 피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원인이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건데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무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릎이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병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분명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이라던가 걸음걸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무릎을 아파 하시고요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따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난 후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걷는 방식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100% 쫙 펴져 갖고 뒤꿈치 끝부분을 바닥을 찍으면서 걷는다면 그거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무릎이 살짝 굽어져 있고 우리가 항상 걸을 때는 무릎이 아니라 대퇴, 허벅지 근육으로 바닥을 버티면서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걸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운동을 잘못해서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평소 내가 생활할 때 걸음걸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운드 숄더라던가 거북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내 자세라던가 생활 패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걸어 다니실 때나 아니면 뛰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릎에 통증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 관절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 더 써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관절을 이렇게 빨리 소모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 걸음걸이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을 쓰셔서 일부러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이상 일상생활에서의 무릎 통증과 그 원인 해결책에 대한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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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